hola 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e tal como esta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전혀 하나도 1도 안그렇다 라는 표현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살펴볼건데요 근데 이 표현을 뭔가 낯을 가리다 라는 표현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 사람은 전혀 낯을 안가린다 읽어볼게요 no es nada temido 한 번 더 no es nada temido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잘 읽으셨어요 앞에는 el, ella, usted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전혀 nada temido 낯을 안가린다 부끄러움을 안탄다 nada 라는 단어가 우리는 아무것도 라는 표현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사로 쓰이면요 전혀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부사로 쓰이기 때문에 나도, nada 이런식으로 여성형 남성형 없어요 그냥 nada 라는 형태로만 쓰시면 돼요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번째 예문 antonio no es nada temido antonio no es nada temido 한번 읽어볼까요 muy bien 잘 읽으셨어요 뭐야 뭐 antonio가 낯을 가리던데 뭐 이런 얘기하니까 아냐아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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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antonio no es nada temido antonio는 전혀 부끄러움 안타, 낯을 안가려 뭐 요렇게 표현할 수 있구요 만약에 대상이 여자다 그러면 antonio no es nada temido 한 번 더 antonio no es nada temido 읽어볼까요 muy bien 잘하셨어요 ana가 되니까 temido가 temida가 되었을 뿐 문장의 어떤 포맷 형식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 전혀 뭐뭐하지 않다 nada 가지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개는 전혀 낯을 안가린다 nada temido 잘 이해해 주셨나요 우리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날게요 nos vemos chao chao